에프트 이펙트에서 퍼피 툴을 활용해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션을 한번 해볼게요. 핀을 탁 찍어서 포지션이나 로테이션, 스케일의 변화를 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죠. 특히 관절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들도 움직임을 준다든가 머리카락 끝이 움직인다든가 손이 움직인다든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질 수 있습니다. 자 완성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손도 움직이고 풀도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컴프 하나를 구성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은 한 5초 정도로 배경색상 흰색, HD 해상도 하겠습니다. FHD 1920x1080 OK 해서 새 컴프가 준비됐고요. 저는 여기에 사진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PNG 이미지고요.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서 원하는 크기로 만졌습니다. 자 이미지 가져온 상태에서 퍼피 핀 툴 사용해 볼게요. 살짝 위치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 좀 놔주고요.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요 툴입니다. 퍼피 포지션 핀 툴. 포지션 툴로 그냥 사용해 볼게요. 자 사용하는데 팔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손목, 팔꿈치, 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손을 움직이라고 했지 하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돌아가요. 왜냐? 나머지 부분에도 핀이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핀을 마저 클릭하겠습니다. 퍼피 핀 툴에 가서 자 여기 원피스를 따라서도 요기도 핀을 찍어줄게요. 요렇게 그리고 팔꿈치 그 다음에 목 머리를 움직일 거라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혹시 움직이고 싶다면 무릎하고 발목 자 이런 식으로 핀을 찍었습니다. 자 손 손 원피스 쪽 원피스 쪽은 요기를 움직일 거라 이렇게 찍었고요. 만약에 내가 요 팔을 움직일 거다 그러면 요기도 핀을 찍어놔야 얘랑 얘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목이랑 머리는 그냥 까딱까딱 할 거라 요 정도만 해볼까요? 머리카락도 조금 찍어볼까요? 머리카락 요 정도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줄 건데요. 우리가 자동 움직임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아주 너무 수월하면서 재밌습니다. U 버튼을 눌러보면 키들이 보여지고요. 뒷홈을 눌렀을 때 홈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뒷홈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핀들이 찍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동 완성은 요기 옵션바에 옵션바에 레코드 옵션 요거를 사용해 줄 수 있고요. 클릭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해서 드릭을 했을 때 무브먼트가 레코드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 레코드 옵션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스피드 속도를 리얼리틱하게 하겠다 스무스 부드러운 정도는 어떻게 할지 이때 여러분이 속도를 더 느리게 할지 더 빠르게 할지 스무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값으로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자 선택툴로 저는 요기 팔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손을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랙을 하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확대해서 해볼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드랙은 자 이렇게 안녕 안녕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 있습니다. 자 오프레인 제가 5초로 했기 때문에 5초가 끝나고 나면 자동이 끝나버렸고요.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손을 안녕 요렇게 움직이는 요런 모습이 된거죠. 만약에 이 속도가 좀 맘에가 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컨트롤 K 컴퍼션 세팅을 5초가 아니라 좀 여유롭게 10초를 주고 오케이 한 상태에서 자 얘를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저 뒤에까지 자 레이어가 끝까지 가려면 레이어 선택하고 타임바는 타임 인디케이터는 끝에다 놓고 알트 대가로 닫기 아웃을 끝까지 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좀 전에 애니메이션 준 퍼핏이 첫번째 찍었던 이 핀 1번입니다. 얘네들을 좀 지우고 첫번째 키만 남기고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툴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바로 레코드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거에요. 자 이렇게 10초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데 너무 느린거 같아요. 나는 5초까지만 하고 싶어요. 5초에 워크 에어리어 N 자 키보드에서 N을 누르게 되면 여기까지만 워크 에어리어 엔드 값입니다. 자 모든 키들의 드레이션을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알트키를 누르고 엔드의 키를 드래그해주면 간격 유지가 되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보다 좀 두배 빠르게 요정도가 이렇게 움직여졌네요. 그쵸? 요렇게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도 조금 더 만져볼까요? 예를 들면 머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머리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핀을 이쪽에 찍었기 때문에 머리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의 핀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찍어야겠군요. 자 머리카락 쪽은 핀을 삭제했습니다. 머리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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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여주면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요런 모습이 되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머리도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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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드레이션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하고 싶고요. 루프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저 뒤에 있는 키들은 지우고 첫 번째 퍼피 핀을 컨트롤 C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컨트롤 V 자 요렇게 했더니만 첫 위치로 되돌아온 거죠. 자 요것도 뒤에 있는 키들 지우고 첫 번째 핀을 컨트롤 C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컨트롤 V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요. 마지막 프레임이라고 그냥 아웃의 위치를 가게 되면 자 요기 요기를 가게 되면 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마지막 프레임은 사실 요 5초가 마지막 프레임이거든요. 그 위치에서 키 프레임을 잡아주게 되면 한 프레임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키를 루핑을 주기 위해선 0프레임에 있거나 아니면 1프레임에 있었던 첫 프레임의 값을 가장 뒤에 끝나는 이곳을 와야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트위닝 요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팔도 움직이고 고개도 까딱이는 요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손은 뭐 캐릭터나 요정도 해주고요. 머리카락도 움직이겠다 라고 한다면 머리를 먼저 움직인 다음에 퍼피핀으로 머리카락 요기 끝에를 이렇게 한 두 개만 찍어 볼게요. 그리고 선택 툴로 요 머리카락 끝을 잡고 자 이제 아 제가 다른 컴프가 가버렸네요. 끝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애니메이션 된 상태에서 같이 움직여야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흔들리게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머리 움직이면서 머리카락도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아 근데 너무 찌끄러졌네요. 요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아 그러면 오토만 하나요? 오토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를 돌렸을 때 이때 얘를 직접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머리를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조금씩 직접 수정이 되겠죠. 반드시 오토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걸 수정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옆에 풀들도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요런 잎사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갖다 놓고요.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보게 되면요. 투명하게 보기를 한번 보면 저는 투명한 PNG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자 배치를 좀 이렇게 하고 로테이션도 좀 만져볼까요? R 로테이션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 퍼핏을 한번 해볼게요. 퍼핏핀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미지가 없는 투명한 데를 클릭하면 안 돼요. 요렇게 라인이 있는 곳을 찍어야 됩니다. 자 엔드 한 중간쯤 찍을까요? 한 세 군데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를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이렇게 살랑 살랑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살랑 살랑 움직여지죠? 아 그런데 제가 얘가 너무 엔드의 키가 저쪽 뒤로 갔네요. 그냥 포지션을 뒤로 뺄게요. 뭐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좋네요. 요런 것도 한번 만져봤고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응용해 볼까요? 컨트롤 D 복사 위치는 이쯤 가서 로테이션도 R 로테이션을 조금 다르게 스케일 조금 키울까요?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서 로테이션도 좀 다르게 R 자 그 상태에서 사실은 로테이션이 다르니까 플레이를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자 얘를 U 키프레임을 보고 만들었던 키프레임을 알트키를 눌러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렇게 시간 간격을 좀 다르게 해주면 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키프레임의 위치를 옮겨 볼게요. 이 키프레임을 저 뒤로 보내서 이 키프레임끼리 배치를 좀 다르게 그러면 흔들림이 모습이 또 좀 달라지죠. 자 여기 첫 키를 컨트롤 C 마지막 프레임의 컨트롤 V 자 그래서 같은 걸 갖다가도 조금 다르게 요렇게 한번 만져봤습니다. 포지션 약간 뒤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런 잎사귀를 한번 요 잎사귀를 가져와 볼게요. 갖다가 요기에서 로테이션 회전 회전 스케일 크기 조정 배치 자 한번 해볼까요? 퍼피핀 자 얘를 약간 뒤에서부터 이렇게 찍습니다. 아 이때 정확하게 찍으세요 하고 이렇게 가이드가 떠요. 그럴 때 찍어주세요. 화면 바깥에서부터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네 군데 찍어도 괜찮고요. 두 군데 해도 키프레임을 뒷봄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눌러서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션을 자 예쁘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또 요렇게 다르게 요런 모션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맘에 드는 요런 잎사귀들을 좀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하고 주인공도 움직이고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요런 형태가 구현이 된다면 퍼핏을 전체적으로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완성 화일은 요런 모습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레코딩을 하는 퍼핏핀을 찍고 나서 핀의 위치를 원하는 프레임에 정확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을 눌러서 레코드가 돼서 퍼핏이 진행이 되는 그래서 주변의 많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는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인사하는 모습이지만 두 손을 양팔을 쫙 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팔에서 또 위로 탁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퍼핏을 활용한 오토 레코드를 완성해 봤습니다.